새해 소망이 어떻게 되나요? 네, 저희 아들이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잘 적응하고 저희 가족도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소망은 치윗부입니다 새해 소망은 치윗부입니다 제 꿈은 항상 세계 평화입니다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응원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모두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! 10년 만에 다시 박람회 해서 너무 좋고 사람들 많이 놀러 왔으면 좋겠고 꿈의 다리에 있는 제 그림도 꼭 구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2023년 국제정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에 난리 알려주세요 순천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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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